약간은 안 밝았으면 좋겠는데 건반 하나로 곡을 쓰던지 아니면 그냥 악기 없이 흥얼거리던지 먼저 멜로디를 제이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언을 받아들이잖아요. 저런 친구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. 아유, 모르겠다. 저거 PD님. PD님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지 형의 곡들을 남마면 가 요즘에 대기하면서 너희도 완전히 한 가지 방법만 써봐냐고 벽이라고 생각하고 딱 깨버려야지 벽이라고 생각하고 딱 깨버려야지 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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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곡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?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긴 하다 좋은데? 응 근데 까였어 인생이 다 그런거지요 그냥 거의 담당 삭제 휴지통에서도 말해 아 피디즘 유행어 있는데 그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그날의 페이스에 따라서 그치 그건 확실하지 비디님이 맛있는 걸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심지어 저희 녹음할 때도 그런게 있는데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니저분이 그 뭐냐 후식 드실 시간이라고 하고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드렸는데 그거 딱 한입 먹고 나서 어 야 한 다섯번 하면 끝나겠다 이러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야 황호씨가 그냥 놀랜다고 이 얘기 듣고 진영이 형은 근데 진짜 순수한 거 같아 야 진영이 형이 너한테 그 말 들으면 참 무거울 거 같지 않냐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게 해야겠다 솔직하게 나의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르겠다 나도, 나 솔직히 피디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보다도 한 사람 많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영이 형이 72년생이죠 큰아버지 정도죠 형이라고 부르네요 토맡돌 먹다가 토맡돌 먹으면 말리기 바래 69년생 지금 내가 딱 만들고 있는 곡인데 주제는 약간 혼란스러운 내 마음이랄까 봄에 더 내 자신이 우울해지고 약간 뭔가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약간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나는 솔직히 이게 좋거든? 자신이 있고? 이건 좋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? 아 그러니까 일단 먹을 걸 사고 들어가야 되는 게 진짜 아까 말했듯이 기분 좋게 하는 게 가장 베이스트야 스시 어때? 근데 저번에 일본에서도 스시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초밥 초밥 먹고 완전 기분 좋아지셨어 아 초밥? 나 좀 간단한 거 먹나? 요즘에 뭐 먹지? 요즘에 뭐라기보다는 약간 옥에 관심이 많으시잖아 옥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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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깜짝 놀랐어? 어 먹을 거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나 내가 우차격할 거 없어 결정이 옥은 해가지고 오늘 이 만남이 굉장히 나를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 같아 아니 형 너무 걱정하지 마 될 거야 파이팅! 가즈업!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제이비가 이 곡이 너무 좋아서 다 들려줬어 다 좋대 근데 JYP만 싫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? 옛날에는 원래 진영이 형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안이었는데요 요즘에 저희 회사 시스템이 약간 바뀌면서 다들 투표수로 합리적 열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되게 부러웠던 거는 굉장히 희리에 빠졌을 때 도닥거려질 멤버들이 있다는 거 그걸 진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워요 그게 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에너지죠 흥력적인 남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내 편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힘이 돼요 이제는 또 포에버가 있잖아요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잠깐 숨겨두시고 좀 더 안아주시고 누구 왔다 누구 왔다 안녕하십니까 영인형과 병선이 형이라고 하는데요 로얄 다이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뉴이스트 더블유 웨이웃이라는 곡을 미키미키 분들 랄랄라라는 노래도 형들이 꿀고요 내 마음 속 깊은 것까지 밝혀줘 Baby driving me crazy 요즘 이렇게 공동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? 그렇죠, 힘으로 같이 하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더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영재 사진 있네, 영재 사진 딸 뭘 빨리 해야지, 뭘 빨리 해야지, 뭘 빨리 하지 뭐라고요? 빨리 빨리 지금 마음이 급하게 더 만들어놨고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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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볼게 추모곡 같은데? 추모곡 같은데? 추모곡이 왜?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왜요? 잠깐 스피커 꺼도 될 것 같은데 왜 코너를 작업하면 안 되는 거야? 누가 듣고 싶지가 않나요 되게 재즈하네, 음악의 코드가 되게 어둡다, 진짜 테마를 재즈 그런 식으로 가되 약간 어둡게 테마를 약간 그렇게 하면 날 것 같은데 어둡게? 슬픈, 어때? 약간 난 뭐 항상 슬픈 거 좋지 제가 그냥 테마 멜로디 잡고 건반하는 병선이 형이 코드를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꿔주고 E-P 라인들, 다른 사이사이에 깨어져 있는 사운드들을 영이 형이 잡아주고 그거 두 개 낮출 수 있어, 이렇게? 이거니까 이렇게, 이거를 테마로 잡고 좋은데? 이거 계속 반복하면 좀 지루하니까 그 풀이 있어야 될 것 같아, 좀 변화 주는 거 아, 딱 이렇게, 나 그러면 벌스런 훅을 이걸로 하고 프리를 하나 만들자 그래 아직은 완전한 게 아니니까, 제가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더 좋게 나올지 모르니까 웬만해선 조금 같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저 탑라인 짜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훅이 나와야 되니까 어, 얘 나올 때 괜찮은데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약간 소스가 별로인 것 같지 않아, 약간? 내가 골랐어 개인적으로 형, 원래 안 골랐잖아 좋은 소스만 골르기로 유명한 거 아니었어? 이제 또 JYP가 된 거야 네 저희의 신호예요, 약간 그러니까 아 좋은데, 비트가 좋은데 아, 근데 그래서 짜야 되니까 약간 낮은 소스가 그래 아, 단단 얘 못된 건 되물린 데거든 아, 네 시아노를 흉방에서 담는 대로 그러니까요 아 아 시아노를 박자 일단 맞춰서 해 주면 내가 소스로 바꿀게 그냥 괜찮지, 알겠어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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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방금 멜로디 괜찮았어 응, 좋았어, 좋았어 응 응 응 응 응 아, 이제야 한국이 겨우 좀 길이 보이네요 어느 정도 틀이 응 스케치 네, 그나마 그래도 세리박이 내게는 제네 비가 Miss you 응 네 아려운 산에서 봐도 헛수고일 뿐이야 네가 지워지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